포롱 글로벌 BMW 본부 미니가 3월 23일 미니 서초 전시장에서 미니 존 쿠퍼웍스 풀 라인업 시승 행사를 진행했습니다. 이번 시승 행사는 미니가 국내 딜러사 최초로 진행한 것으로 미니의 고성능 모델인 존 쿠퍼웍스 풀 라인업의 매력을 보다 많은 고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. 해치, 클럽맨, 컨트리맨 등 미니 존 쿠퍼웍스의 라인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전시했고요. 존 쿠퍼웍스를 소개하는 미니 지니어스 존 쿠퍼웍스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시승 체험 및 현장 상담, 미니 럭키드로우 이벤트 및 사은품까지 제공하여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. 국내 최초로 진행하고 있는 JCW 시승 행사인데요. 일반 고객분들에게 미니의 고성능 모델인 JCW를 많이 알리게 돼서 굉장히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. 포처 전시장에서 JCW 모델들만 전 모델들을 갖다 놓고 시승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. 특히나 쉽게 접할 수 없었던 JCW 컨버터블 같은 모델도 오늘 한 번 오픈을 하고 달려보니까 정말 역시 사람들이 왜 이렇게 JCW에 열광을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. 고객 감동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코롱글로벌 BMW 본부 미니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사랑받기를 응원하겠습니다.